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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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도부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당이 내외의 위기를 모두 극복해서 하나로 힘차게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낮았던 윤상현 후보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수학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로 정치적 유불리가 엇갈린 3명의 후보자들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들으라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당정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 입장하자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지어 화답합니다.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등 당대표 후보 모두와 악수를 하고 인사도 나눕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김기현 당대표 선출대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당원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의 단결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호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곧장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논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게 축하와 함께 경고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직접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대표 본인이 직접 이 같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과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 절차도 시작합니다. 내일 법사위를 열어 두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인데 한동훈 특검법이 그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축하한다면서도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습니다. 기존 특검법과 별개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담은 한동훈 특검법도 추가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세월굴로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용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원 기자와 전당대회의 결과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신과 민심 모두가 한동훈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막판 공소취소 발언 논란과 그동안 재개행 의혹들 모두 당신과 민심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 후 정부와 당의 위기 상황이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분석입니다. 이대로는 당장 10월 보궐선거와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겁니다. TK 한 의원은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TK 민심은 오히려 냉정하다며 당의 변화와 융전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당에 맞설 적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권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유가 더 문제일 거라는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와 감정이 상할 정도의 설전도 오갔고요. 이걸 어떻게 수습하죠? 당내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감정적인 앙금이 바로 사라지기는 어렵고 하지만 결국에는 화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을 깨려는 게 아닌 이상 표면적으로는 봉합 절차를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한 대표가 새 후보를 어떤 메시지와 방식으로 포용하느냐인데요. 당 특위를 구성해 일정한 직책을 맡기면서 정책적 연대를 이루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한 중진은 당대표가 된 이후 정치인 한동훈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얘기들이고 더 심각한 건 당내 개파 갈등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한 친윤 간 대립이 더 심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상한 친한 그룹 그리고 기존의 친윤 그룹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게 바로 한동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채혜병 특검에 대한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죠.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사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며 사실상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을 겨냥했습니다. 오늘도 원내대표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108명의 의원들이 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의정 갈등 문제 등 채혜병 특검 말고도 부딪힐 만한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요. 한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MBN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김여사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런 점에서 친윤그룹이 한동훈 지도부의 결정에 일일이 반대하고 또 주도권을 쥐려는 방식으로 한동훈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권을 쥔 건 한 대표입니다. 한 대표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네, 당내에서 친한으로 분류되는 의원 약 10명 정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구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채혜병 특검을 재표결할 때 8명만 더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죠. 충분한 반란표가 될 수 있지만 친한과 친윤 모두 당이 쪼개지는 극단적인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정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파 갈등 양상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내 한 인사는 대통령실이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느냐에 바로 이 개파 갈등이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긴 했는데요. 일단 당장 충돌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 대표가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고 있고 또 한 대표도 안정적인 당 운영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긴장관계 속에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서는 채혜병특검법 처리 이유가 바로 당정관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사실 상대적으로 정치구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총장에게 사후 통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파악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상파악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못은 했다. 하지만 협조는 못한다는 거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이 총장은 사전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진상파악에 당장은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곧바로 진상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진 직후 명품백 수사를 맡았던 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해당 검사에 대한 사표 처리는 보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의 진상파악 비협조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라며 진상파악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파악 단계에서부터 이 검사장이 반발하면서 중앙지검과 대검사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해들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주에 있을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휘 하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는데 청문회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다골하든 봉합해야 할 검찰의 갈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불출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 이슈 등 야당과 검찰이 극한의 대치를 벌이는 국면에서 일방적인 야당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조사를 보고받지 못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총장 패싱 사태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 현직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에게 보고가 안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꼬집으며 국민적 관심이 커 오해받지 않게 신중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성사되는 것도 중요했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조사를 빨리 받게 하는 게 수사팀 목표였을 것이라는 현실론과 지휘권 있는 사건도 보고 안 한 건 잘못이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국회 전경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어울리지 않는데요? 국회 국민청원 이야기인데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시작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었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결같이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부메랑이 된 걸까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촉구 등 내 건의 청원이 순식간에 상임위 회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청원이 여야 강성 지지층의 정쟁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 내 것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오는 금요일 2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다 좋다. 정청래가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나는 몇 점 몇 탕을 어겼는지 국회법을 누가 어기고 준수하는지. 대신 26일 날 김건희 증인 출석해라.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강경 모드는 뭐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젠 정 위원장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죠. 정 위원장 거울 셀카로 응수했고요. 오늘은 코미디언이라는 말로 정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코미디언을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를 극단주의자들의 놀이터로 만들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을 개극 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말실수한 것을 올리면서 코미디상은 귀당의 유모 의원이라고 비꼈습니다. 하여튼 조금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장 오늘 올렸다가 삭제한 SNS가 있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두고 쓴 바로 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듯한 게시물이지만 현직 미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어서 현재는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대표는 사실상 정해진 분위기고 최고위원이 좀 문제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초반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본인을 잊혀진 옛 애인,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원들이 자신을 좀 짠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엇갈린 평가가 있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 커뮤니티죠.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감론을 봐 뜨겁습니다. 정 후보가 이 후보의 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픽이 아니죠? 그리고 이 후보가 찍은 픽은 그럼 누굽니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이 후보의 픽은요. 김민석, 한준호 두 후보입니다. 한 지지자는 한 후보와 통화한 후기를 올리면서 자신이 픽한 김민석, 한준호 두 사람이 부진해 이 후보가 난감해 한다더라라는 이야기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김 후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 사람이라고 한 후보도 이 후보와의 영상을 올리면서 경기 호남에서 원점으로 만들겠다고 지지 호소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 경선에선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헤리스 부통령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이미 다 확보했거든요. 경쟁자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도 이어졌고 대선 캠프는 24시간 동안 88만 명 이상으로부터 8,100만 달러, 약 1,124억 원의 후원금도 모금했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 출마 후 만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다음 날 헤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세웠습니다.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애정을 과시했고 민주당 결집에 나섰습니다. 표심도 빠르게 결집해 대권 도전 하루 만에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기부금도 쏟아지며 헤리스 대선 캠프는 24시간 동안 88만 명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경쟁자들은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헤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지도부도 헤리스 부통령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고 공식 후보가 된 이후 비민주적인 트럼프 후보의 언행을 집중 공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느냐도 관심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추대나 승계의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문제는 지지율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확실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흥행을 위해 작은 규모라도 경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2008년 민주당 경선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5개월 동안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후보에 이어 대선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사례를 거론하며 경쟁적인 전당대회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경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후보직 승계가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헤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자칫 헤리스의 대관식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별다른 후보 등록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 헤리스가 공식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트럼프 같은 범죄자를 잘 안다.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헤리스 부통령은 중범죄자 대 검사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는 트럼프에 맞서 낙태권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로 낙태권 옹호에 미온적이었거든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수수에 몰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카멜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첫 공개 연설에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범죄자, 사기꾼에 빗대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의 헤리스가 4차례 형사기소된 트럼프를 상대로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문제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공격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돌처럼 멍청하다며 헤리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지지단체도 152억 원을 들여 헤리스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와 헤리스로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100여 일 남은 미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해 일부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 등을 선언한 내용 보도해드렸죠. 정부가 이른바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자 단체도 여기 합세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지만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님들은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지방 전공의들도 받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헌법적,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단체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모렴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이라며 전공의 모집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모집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교수들의 선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전공의 수련을 둘러싼 의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아빠 돈으로 산 주식을 아빠에게 되팔아서 63배의 차익을 본 딸이 있습니다. 8살 때는 아빠의 친형, 그러니까 큰아빠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작년에 팔았고 1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냈죠.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이수견 특허법원 판사의 딸 얘기인데 이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딸 A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3억여 원과 차용증을 쓰고 3억 원 넘게 빌린 돈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만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부친에게 팔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주가가 6년 만에 600만 원에서 3억 8천 5백만 원으로 올라 시세 차익이 63배의 달에 가능했습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을 살 때도 부친이 준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불법은 없었고 최근 5년간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세 차익과 거액의 증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음주운전에 경호처 4급 간부의 성추행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이 어제 선임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처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 이미 40일 이상이 지났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낸 상태라 여론을 의식한 거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강 모 선임 행정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선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7일 MBN은 강 선임 행정관이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가 봐주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 선임 행정관은 MBN 취재진에게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때까지도 별도의 대통령실의 인사 조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경호처 4급 간부가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둥욱입니다.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붙잡혔습니다. 겨우 3살, 게다가 뇌종량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려 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교사는 물티슈를 뽑은 뒤 아이 얼굴을 강하게 칩니다. 얼굴을 잇따라 때리자 아이의 얼굴은 계속 뒤로 젖혀집니다. 약을 다 먹인 뒤에도 눈물을 닦는 아이를 한 번 더 밀칩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3살. 심지어 뇌종량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고 학대를 의심해 CCTV를 돌려봤던 부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리고 미치고 머리를 잡아서 흔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서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살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가해 교사가 또 다른 여자 아이도 학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두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폭행은 26차례나 있었습니다. 때리고 꼬집고 하시고 남들 그렇게 나와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 칭찬도 해주시고.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 선생님은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는데 MBN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20대가 구청에서 CCTV 화상 순찰을 하던 경찰관에게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숨긴 필로폰은 1,5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나오던 남성이 멈춰선 순찰차를 보더니 황급히 달아납니다. 약 300m 정도 도망쳤다가 도로에 넘어진 이 남성을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애워쌉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50분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마약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서울 강남 주택가를 돌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마침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백팩을 맨 남자가 집을 옮겨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바로 상황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누전 차단기 함속 구석에 마약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봉지 21개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 18곳에 놓아둔 비닐봉지 18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필로폰은 총 46g, 15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림입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로 가봤더니 운전자가 기절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깨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한 결과 이 운전자 살아났죠. 당시 생생한 모습을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사고차 안을 들여다보니 의식을 잃은 여성 운전자만 확인됩니다. 문이 잠겨 망치로 창문을 깨는 경찰관. 재빨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응급처치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은 구급대를 부르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경찰관들이 번갈아 가며 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에 환자를 맡기자 경찰관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호흡도 없으시고 맥박도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셨어요. 의자를 바로 제키고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쉴 수가 없었죠. 도로 한복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50대 운전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장 쪽이 경련을 일으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3% 정도 확률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초기에 잘해서 그렇다고 심장내과 의사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구조된 운전자는 두 경찰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오늘 음주단속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하게끔 유도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는데 순진한 피해자, 접촉사고 상대방이 돈을 달랐는데 어떻게 하지? 이 친구들과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입니다. 좌회전을 하던 흰색 승용차가 차선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앞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이곳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두 명도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와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며 부추겼습니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은 3,1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측했더니 4시간 전부터 피해 남성의 차 주변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합의금을 종용했던 친한 친구 두 명도 알고 보니 공범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부터 단속을 안 한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겼고 대기하고 있던 실행조 두 명에게 수시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자 친구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범 두 명을 더 끌어들여 이 같은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상태로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음주 측정 시기가 지나버려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우리나라는 21년째 OECD 가입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죠. 특히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늘고 있어서 지난 12일부터는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왜일까요? 손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보트가 강물을 가르며 다리 밑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잠시 뒤 구급차들도 도착합니다. 지난 16일 밤 11시쯤 10대 A양이 서울 반포대교 위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우울증을 앓던 B군이 아파트 옥상에서 대치 끝에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3만여 명 중 4천 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신적 문제나 대인관계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권고사항이던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허용되면서 학생들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면 교육의 비중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예방 교육 내용들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령에 맞는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특히 어릴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21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운명을 싣기 위해서라도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몇 년 전 전 세계가 미투 고발로 뜨거웠을 때도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미투 고발이 올라올 때마다 중국 당국이 바로바로 삭제시키며 오히려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처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이번엔 미투 고발에 명문대 교수가 하루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자신을 인민대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SNS에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 지도 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교수에게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자 박사학위 취득을 막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와 한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인민대는 영상 공개 하루 만에 학생의 주장은 사실이며 해당 교수를 해고한 뒤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중국에서도 잠시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국의 대응으로 곧바로 사그라들었습니다. 2021년엔 테니스 스타 펑사이가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당국의 검열로 게시물이 삭제되고 한동안 잠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엔 중국에서 미투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잇따라 국가권력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의 비격 사망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시도하는 가운데 국제종교단체가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산 시도가 정적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건을 특정 종교 탓으로 몰고 가려는 기시타 총리의 꼬무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상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거리 연설 중 총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총격범의 처벌은커녕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신 특정 종교의 해산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청구와 사법부의 수용을 일반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종교자유연맹 IRF에 참석한 폼페이어 전 미국 국무장관도 기시타 정부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타 정부가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을 강조해 자신들의 경호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민당 내 아베파로 불려드는 세이와 정책연구에 의한 90여 명의 힘을 빼는 데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월 재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후보 사태 압박을 받는 기시타 총리가 종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내 벤처 신화의 상징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구속됐죠.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인데 최근 잇따른 카카오톡 장애와 카카오 택시 논란, 또 포털 다음의 물락 김 위원장의 구속까지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김범수 경영세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네이버와 함께 IT 플랫폼의 양대산맥인 카카오 그룹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고 작은 이슈에 선장까지 이른 카카오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지난 5월 세 차례 장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가운데 또 악재가 터진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 가맹택시가 다른 앱으로 호출을 받아도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플랫폼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국가대표 포털이었던 다음도 추락했습니다. 경쟁사 네이버가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구글은 물론 빙해도 밀려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급격한 인수와 합병 등 문화발식 확장이 불러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차일피 미루면서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여행사와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거든요. 소비자는 분명 결제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버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상품입니다. 최근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 내 여행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티몬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까지 정산을 하려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고. 지난 7일은 같은 그룹 계열사 위메프의 정산 날짜였지만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위메프는 12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산 약속은 이번 달 말로 다시 미뤄졌고 그 사이 티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모그룹 큐텐의 두 계열사에서 불거진 잇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형 유통사들도 해당 플랫폼 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큐텐의 정산 지연이 처음이 아닌 만큼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빠져나간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세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큐텐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기엔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토츠뉴스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가장 아름다운 올림픽이 될 거란 기대가 큰데요.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게 또 경기장으로 변신한 파리의 명소들입니다. 파리에 있는 최영규 기자가 AI 그래픽으로 전해드립니다. 파리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아름답게 빛내주는 파리의 상징, 바로 센강입니다. 이번 올림픽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곳에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야외 개막식답게 지켜보는 관중만 무려 32만 명. 여기에 선수들이 탄 160척의 배들이 센강을 빛내며 가장 화려한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이 끝나면 바로 경기장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 3종과 수영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선수들이 센강 물살을 가르며 열띤 레이스를 펼칩니다. 파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물 역시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에서도 선수들의 멋진 승부가 펼쳐집니다. 에펠탑 바로 아래 모래밭 경기장에서는 비치발리볼 선수들이 관중들을 매료시키고 그 앞에 있는 아레나 샹그마르스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 유도 간판 허미미가 금빛 맺히기에 나섭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공전, 베르사유 공전도 경기장으로 변신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처럼 우아하게 말을 타는 승마와 근대호종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번 올림픽 모든 경기장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이곳에서 전웅태를 비롯한 우리 근대호종 선수들이 시상대 꼭대기를 노립니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선수들도 멋진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우리 선수들이 새겨야 할 말이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잠든 앵발리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군사박물관 앵발리드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상관왕, 임시현 등 태국 공사들이 분메달을 조준하고, 1900년 대한제국이 국제무대에 이름을 날린 만국박람회 장소, 그랑팔레에서는 펜진과 태권도가 태극기를 휘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대 가장 화려한 올림픽이 열리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멋지게 승리해서 개선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완전히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 서해안과 충북 북부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장맛비는 그치겠지만 하늘은 내내 흐리겠고, 오전부터 내일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태풍 개미가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가 습한 탓에 오늘 밤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이 3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는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장맛비는 쉬어가겠지만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